동방 박사의 길 빛으로 오실 분께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 황금과 유향과 물약 편안한 일상과 고향을 떠나서 오실 분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. 밝은 대낮과 화려한 야경 안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어 세상의 빛이 사그라든 한밤중 하늘을 보며 고요히 길을 떠납니다. 밤하늘에 촘촘히 떠 있는 별 가운데서 그분께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별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에게 마주오시는 분을 만나러 오늘도 걷습니다. 어둠에 대한 두려움과 희미한 별의 인도에 조바심을 내며 멈추기도 하지만 소란함 속에서는 보이지 않고 힘 있다는 사람들 틈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 아기의 탄생을 만나러 우리는 광야의 마른 길을 한 발짝씩 또박또박 걸어갑니다. 마침내 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한 아기와 앳된 부모를 만나 세 가지 선물과 나의 사랑을 드리기를 고대합니다.